안녕하세요. 저는 우시상광대의 홍일점 이영미입니다. 저에게 등대란 친구입니다. 저에게 끊어낸 응원을 보내주고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제 옆에서 힘이 돼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어서 저에게는 친구가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왕복이 들어가요 왕복이 들어가요 수북도 들어가요 위치의 문양소, 왕복 수북, 들어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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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시원해. 자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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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